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은 미지원 시민장 길 tamp 다같은 날씨키기 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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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2016 멜론 뮤직업 어드 신인상 수선자는 블랙핑크 인사입니다. 2016 멜론 뮤직업 어드 신인상 수선자는 블랙핑크 인사입니다. 2016 멜론 뮤지커드 신인상 수상자는 블랙핑크입니다. 2016 멜론 뮤지커드 신인상 수상자는 블랙핑크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사람을 만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 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항상 저희 리더주 씨 양영석 세장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항상 너무 좋은 곡 써주시고 저희 많이 생각해주시는 캐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우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사회해주신 시장님들과 분들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매니지먼트팀, ANI팀, 강자쌤, 지극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네 명의 부모님들과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시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만든 시상 부모님 올해 핫10이죠? 네. 올 한 해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불어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은 상위 10팀인데요. 첫 번째 시상자로 발표할까요?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핫10 Let's go EX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ling Kö l rein 역시 xway 인테리어 이렇게 많이 떨려온 저 앞에서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인데 파트에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역시 엑소엘이죠. 이 엑소엘인들 의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엑소엘인들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엑소엘인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